당뇨에 좋은 여주, 기침의 효과 만점인 수세미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막상 믿고 구입할 곳을 찾는 게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은 친환경 인증, 건강한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한 농장을 소개합니다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한 농장 이곳 농장에서는 생산과 가공, 판매까지 모든 과정이 이뤄지고 있었는데요 자체 제조 시설에서 엄격한 품질 검사와 영양성분 검사도 진행합니다 저희 농장은 패스업 인증을 받은 위생적 공간에서 제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만들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최근에는 충남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도 선정됐는데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도시락 사업을 실시하고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더불어 사는 사회겠죠 농구의 땀방울과 양심으로 지켜낸 진짜 우리 먹거리 앞으로도 충남도를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착한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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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